여러분 안녕하세요. 멤버들을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JL 멤버들의 멤버들을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멤버들만 가능합니다. 멤버들만 한 1년에 연예비를 납부하신 분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랜덤박스에 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9달러? 만원? 아니. 11달러. 아니요. 만원 있어. 아니요. 8포인트 달달. 9달러. 약 9달러. 약 9달러. 약 9달러. 약 9달러. 보겠습니다. 이거 실린더통이죠. 제가 만든 실린더통. 이거 보통 3만 얼마에 파는거죠. 이거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이거 알루미늄으로 만든 전북 코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파이어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브북 입니다. 도브북에 이런 것들. 이거 책.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제가. 12개 들어있는 종이 페이퍼. 이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이런거. 사람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풍선. 이거 하나당 얼마인지 2만원 3만원만 파는거구요. 보시고 이런거 카드. 마우스코일 하나 들어가 있고. 마우스코일. 이거 뭐지? 보스톤 박스. 여러분 이거 얼마인지 아시죠? 이거 3컬러 스트리머. 스트리머. 쭉 보시구요. 양말. 카드 양말입니다. 카드 양말. 여러분. 사이트 보세요. 쭉 보세요. 이쪽 쭉 보시구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서. 네. 예. 이렇게 fast. Yes. 9$ less. 양말. 9$ less? 예. if you are a member. okey? just 9$. 네. 9$ you have to. you are entitled to buy this. yes. You get this one. if you are a member. Random Box. Yes. Random Box. 여러분 필요하시면 지금 nandor box 게임에 참여하십쇼. 그래서 이 boss, 만약에 9$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9$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box은 안을 닫는거죠? 네, 안을 닫는거죠. 우리도 안을때문에, 어떤 box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제 close friend은 안을때문에 안을때문에 그냥 안을때문에 안을때문에 이는 사실은 포Magician. 그래서 이것은 포Magician. 야, 락키게임. 야, 락키게임. I don't know. So, if you are a member, you are a lucky. So, you all get the benefits. So, what you are waiting for. So... 여러분이 사가시면 어떤 거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를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bye. Bye-bye.